. 오 좋아요! 아 근데 첫번째 모습은 다 괜찮거든? 그렇지! 아 제발 이름! 계속 뭐가 하나씩 안 맞아 오 32까지 떴어요 자 여기서 이름만 어adoadooo 자 이거 카쿠 나올 확률 75% 루치 나올 확률 10% 얘들아 이거 미리 쇼츠로 저장해 놓던지 스크린샷 해놓던지 나는 미리 만세 부른다 이거 나야 나온다고 본다고 자가 고작업 얘들아 간다 1봇부터 간다 이런것도 그냥 이거에서 나온적 한 번도 없긴 한데 아씨 안나왔어 자 갑니다 자 선생님들 갑니다 자 우리 박사님들을 위해서 스텝업 밖에 안된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600개 뽑으면 아수라 발발 5성 테스트 결과 아직 잘 모르겠어 이거 이러면서 나중에 그렇게 할거야 또 아씨 까만 나중에 또 올려치기 할거야 처음에 나왔을땐 비리비리해 왜냐면 진으로 테스트를 잘 안해봤거든 아 이거 아닙니다 자 요거 안될거같죠 자 요거는 안돼요 자 요거는 힘들거 같구요 업로띱니다 하나도 안나왔네요 자 군치미 업로 다 반갑구요 3탄 삐따기님팬 자 3탄에 뜰거같음 8월 10일에 생방송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 난 다른것도 있으니깐 일단 이금 가볼게 아아 이러면 안된다구 자 3회차 어우 왜이럴까 이러면 안되는데 자 다시 뒤로 갔다올께요 자 다시 뒤로 갔다올께요 1번 뽑기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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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자 원 투 과연 아 아 이거 예전에 여기 올라가서 막 춤추고 별짓 다해도 안나왔어 이거 카쿠 나올수도 있다 이거 카쿠 나올수도 있다 이거 카쿠 나올수도 있다 요정도까지 되면 카쿠가 나올수도 있어 이렇게 했을때 패키가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자 봐봐 공격수 공격수 아 로우네 자 오니로 습격로 나왔고 공격수가 또 납니다 아 장난치냐 이런걸로 장난치면 안되요 진짜로 야 저거 홀리데이 초파 저런거는 사성일 자격은 있는거냐 이번엔 득점자 아 아 아 이거 없는거 나왔네 근데 에그헤드조로 아 이게 무엇인가 아 살짝 삐디한데 이거 아 느낌이 안좋다 진짜로 진짜로 아 다시 갈게요 자 지금 892개 남았습니다 레츠고 오오 자 두박자까지 맞았구요 라스트 좋아요 여기서 뜰수 있어요 자 뜰수 있습니다 여기 아주 확률 높구요 자 여기 지금 32 여기서만 맞아줌 아 하나가 아쉽네 자 하나가 아쉽습니다 하나가 아쉬워요 자 한개 아쉬운데요 자 득점자 이거 카쿠 같은데요 아니네 아 엉네일리네 지금 하나가 안맞았거든요 5개의 조건중에 하나가 안맞았는데 루치 공격수야? 루치 카쿠 뭐야 포지션이 뭐야 아 아 하나 나오면 끝냅니다 루치가 만약 하나 나왔다? 그러면 바로 거기 준비 루치의 득점자 카쿠 수비수야? 아 그래 오케이 자 접수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아 피이네 아하 쓰읍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이제 계속 까만깃발 뜬다고 그래서 조금씩 시간을 벌면서 해야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냥하면 안되네 흠 하나씩 이거 느낌표를 다 없애고 다시 올라와서 야 퀸이 뭐냐 퀸이 예전에 잉카폼키 할때 퀸 100지웠잖아 2800개의 가치가 되나? 차비님이 뽑아야 리뷰를 해주는데 그러게 내가 뽑아야 리뷰를 해줄텐데 자 다시 갈게요 오 요거 느낌이 좋네요 좋아요 하나 자 두개 맞았습니다 지금 아 아 이거 나갈입니다 이거 나갈이에요 아 내가 계속 이제 뭔가 까만깃발 나올 것 같았어 다시 한바퀴 싹 돌고 돌아가요 250개 남기고 뜰 것 같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오 이것도 개 아 아 여기서 금색 아 요것도 좀 힘듭니다 잘 나와야 카쿠고요 근데 카쿠도 안나올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는 하비님 취향이실 듯 딱기 나쁘다 싶은 요소는 없다 오케이 개인적으로 루치를 좋아하진 않아요 나는 상디를 좋아하는데 원피스에서 요거 원바로에서는 상디를 엄청 내려치잖아요 자 요거 안나옵니다 코라손 공봐로 동팔이 어디가 였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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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보자고? 아 제가 호라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안날 거 같은데 아.. 멤버가 안 좋았어 아..초파나미는 멤버가 안 좋았어 아..다이아 녹는다 쌀쌀 녹는다 명암만 있어봤으면 좋겠거든 두 개 뽑는 건 욕심인 거 같고 그리고 8월 중순에 또 이걸 뭘 할 거면 내가 봤을 때는 베가펑크 캐릭터들을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아틀라스, 샤카, 릴리스 이런 거 미쳤다고 근데 주얼리본이 니카모드 나오는 거 아니야? 간다 손톱 자국 상태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? 요거는 괜찮네요 좋아요 자 요거 괜찮아요 요거 그렇죠 자 여기서 아 느낌 괜찮아요 징범가 뛰는 모습이 마치 하나를 줄 것 같아요 아...27이네요 요거 이름만 오오오오오오件事情 카쿨뜰 확률 내가 봤을 땐 70%라고 봅니다 루치 뜰 확률 10% 칼크 뜰 확률 70% 루치가 득점자라 했지 오 득점자 아 미쳤다 이거는 진짜 사람 갖고 노는거야 이거 원바로 해도 얘네로 한번 플레이 한 번 해보라고 이거 해보면 무슨 기분인지 아 공격수 아 미쳤냐 아카이누 최악이네 진짜 자 아 아니 근데 아 구레일리 나왔다 옛날에 이카센하면 다 썰렸는데 구레일리한테 완벽 쾌피에 이카센 한번 들어가면 다 썰렸는데 하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그래요 하쿠마저도 안주면 좀 어어? 와 진짜 와 아니 어느새부터인가 이게 뽑기 확률이 와 이건 좀 그런데 방금 진짜 진심으로 쌍욕 뱉을 뻔했다 한번 참았어 전체 관람가를 위해서 아 이건 아니지 않냐 야 이거 미쳐놨네 잠깐 나갔다 가야지 와 이건 좀 아니지 와 조각은 무사히 주네요 포우기면 아무것도 쓴 거 없지 그러니까 저거 완전 아 노답이네 진짜 아 답이 없습니다 지금 650개 남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다시 한번 가 간다 가보자고 오 좋아요 아 그런데 첫 번째 모습은 다 괜찮거든 그렇지 에스리 아 제발 이름 계속 뭐가 그가 하나씩 안 맞아 오 32까지 떴어요 자 여기서 이름만 오오 이거 뜬다 이거か쿠 나올 확률 칠십흡 프로 루치 나올 확률 칠프로 나 아이들아 이거 미리 쇼츠로 저장을 해놓든지 스크린샷 해놓든지 나는 미리 만세 부른다 이거 나야 나온다고 본다 자 가 보자고 아씨 카쿠가 바로 뜨네 아 몰이야 얘 좀 이상하다 얘가 원바로 고장 났냐 좀 이상한데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냐 원래 이렇지 않잖아 지금 다 맞았는데 오리야가 나온다고? 오리야 플러스 알파인가? 공격수? 이게 오늘 이상한게 계속 이렇게 나와 오늘 좀 뭔가 이상한데 스네이크맨 자체도 안 나와 뭐 와 진짜 설마 아 진짜 제발 야 미쳤다 이게 와 이거 진짜 심한데 아니 근데 다 맞았는데 이렇게 준다고 와 진짜 패급이다 늘 알고는 있지만 진짜 패급이다 리얼 패급이다 하비님 원바를 과금 한 번도 안했나요? 옛날에 후원해줘서 과금 한 번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과금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과금하지 않았습니다 와 와 진짜 야 이거 좀 심하지 않냐 이거는 아 진짜 이렇게 살지 말자 진짜 인생 진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이거는 사람 갖고 놓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자 간다 그리고 갑니다 쓰읍 아 이번에 우섭이랑 아 이건 안 돼요 뭐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자 다시 가요 여러분 다 유튜버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들어갑니다 자 3회차 아 힘드네 아 여기 뭔가 하나는 뜰 거야 이거 봐 이거 뭐야 아 여기 뭔가 하나는 뜰 거야 아 뇌신앤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야 오르비 지금 스쳐갔고요 야 500개 야 녹는다 녹아 진짜 살살 녹는다 아 이게 맞는 거냐 자 여러분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계속 들어갈게요 계속 들어갈게요 저거 진짜 극악이에요 진짜 극악인 것 같아요 자 갑니다 렛츠고 아 씨 네 계속 퐁당퐁당하면서 할 거야 자 퐁당퐁당하면서 합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자 여러분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다시 들어가서 두번째 렛츠고 아 씨 아 야 녹는다 씨 아 이거 왠지 왠지 잘 떠야 카쿠 하나 할 것 같은데 불길한 예감은 뭐지 아 연속 복귀가 낫지 않냐고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진짜 안 해본 게 없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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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거 뭔가 느낌 아 아 보물 색깔 빼고 다 맞네요 옛날에 여기 위에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나온 적 있어 여기 위에서 루피 해적단 다 나와서 춤추고 난리 친 적이거든 그래도 안 나왔었어 아 이번에는 아니 나 아무 말 안 할게 이게 입으로 떠드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조용히 기다려 보겠어 루치는 득점 잘하겠지 아 수비수 자 요거 카쿠다 카쿠 카쿠 하나 나왔다 이걸 좋아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쿠 하나 개탑니다 아 앞으로 일곱 발 남았네요 앞으로 일곱 발 남았고 사쿠 하나 남았고 이어가 볼게요 자 영상의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세요 어? 자 재준이 왔어요 자 재준이 반갑구요 좋아요 자 요것도 사이즈가 27 애매할 것 같아요 빨간색이 왜 애매하다고 그랬죠 리치보다 카쿠가 좋았으면 좋겠다 아 아 유옥 어우 이거 진짜 뭐 갈도 안 되는 것들만 골라서 나오네 야 초기 화면 가서 다시 들어갈게요 90개로 각성룩치 뽑은 일이네 아 이거는 나한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접 있고 연속 뽑기 두 번만 가시죠 자 광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카쿠 각성폼 등장 아 한번 더 갑니다 4 5 5 아 제발 가다고 으 Know Anna 으 아 이 뭐냐 이게 도대체 아 하고 음 아 아 완력 쪼파 미국 뭐이 nhân 뭐 와... 괴물 춥고 나왔다 그래 재준이가 정확한 말 했네 원발로 확률 났고 진짜 비싸 정확한 말이에요 아... 진짜 오늘 뭔가 초파귀신에 쓰인 듯한 느낌이야 퀸 또 나와서! 와... 진짜 전혀 상관도 없는 퀸만 계속 나와 아... 퀸 5성 다했어 미쳤냐 진짜 아... 진짜 레전드다 이어갈게요 아... 나미 초파조합 최악인데 아... 조합이 안 좋은데 아... 아... 어... 어... 다음 연속복귀에서 뜰거다? 아... 수비수... 칵파나 더 나오나요? 아... 가파파 나왔다 아 씨... 카와마츠 미쳤다 최악 아... 진짜... 자 여러분 영상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아... 제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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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진짜 이게 뭐지 이게?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아... 진짜 최악이네 아... 140개 일단 한 바퀴는 더 돌 수 없고 아... 떠나가요 아직 너무 고집 아... 하아아아.... 아... 진짜... 아... 너무 열받는데 아... 고집어가 이상해 이게 맞어? 니네가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해? 아 나 솔직히 1000개를 다 쓸 줄 몰랐어 아 한 번 더 갈게요 한 바퀴 정주행 하겠습니다 루시 괜찮은 거 같나요? 머리카락도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아.. 징백 아 이거 나 진짜 다이안 오래 모은 계정인데 징배 상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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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진짜로 아 뭐야 이게 아.. 아.. 가보자고 이게 초반에 잘 나올 때 먹어야 돼 오우 아.. 설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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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준님 회원가입 고맙다 갑자기 막 뜨는 거야 어? 어? 으어.. 아.. 아..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다 진짜 아.. 아.. 진짜 사람 마음 갖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아니야 아.. 아.. 진짜 사람 마음 갖고 이렇게 장난.. 아.. 바르톨로메오 지나갔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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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남았습니다 어.. 자 여러분 오늘 준 50개의 다이아로 루치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루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루치 시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쿠 시연을 했으니까 오늘 루치 시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루치 시연 두퍼부 해볼까요?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